깨미로 사람아 난 내 발로 숨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날 모른 척해줘 강바닥 뒤치다거리 하느라 너나 나나 이게 무슨 개고생인지 원개발자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찾아갈까 했었는데 이렇게 원수가 친행차 해주시고 아니 당신이 은서연이야? 서연씨 지금 바로 출장 전 가야겠는데?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어서 와요 은서연생 우리가 어서 본 적이 있는 건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